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치카한테 죽고나서 지금 완전 초기화된 상태죠? 일단 황금총 먹으러 다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끝났다. 자 이제 보상 받으러 갑시다. 야 그냥 배드 엔딩 본걸로 엔딩 봤다치고 끝내면 안되냐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 제가 그 사이에 좀 다른 사람들 하는거를 봤거든요. 아니 분량이 엄청 길더라고 이게 보니까 나 지금 절반도 안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본게 너무 많아서 그것만 가지고 마무리 짓기에는 제가 이 게임을 진짜 정말 수박 겉만 정성스럽게 핼핼 핥고 힘낸 수준이다. 자 총 얻었고 이제 환풍구를 타지 말고 왜 환풍구가 열려있지 근데 이게 환풍구 가지 말고 이제 황금총을 가지고 돌아가면 왜 못 돌아가지? 아 이리로 가야되는구나 자 경비원 로봇들 뜨죠? 저번처럼 걸려가지고 치카가 막 오는 그런 미친 불상산을 일으키지 말고 저장도 더 빠르게 합시다 이거 야 이제 총 얻는거 좀 그만하자 진짜 제발 오케이 저장했구요 어? 경비원 로봇들한테 이거 안맞아? 뭐야 치카한테는 먹히는데 경비원들한테 안먹혀요 이거 진, 진, 진심이야? 빨리 올라가자 자 이제 총 얻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되지? 파티패스를 이용해서 파즈카메라를 몬티골프인 곳에서 이것도 해야되는건가? 저번에 어떤 분이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저번에 어떤 분이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난 이제 총 얻었으니까 카메라는 안 얻어도 되는거 아닌가 그래도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왠만한 거 다 봐야죠 오오 이거 놀이기구 탈수 있어요 오 진짜 탈수 있어? 뭐야 콜렉트가 있네 히든텍 스페이스 프레디 키 체인 아 놀이기구는 아쉽게도 못탑니다 이거 아 타보고 싶다 와 근데 새삼 느낀다 아 렉이 진짜 심하다는 거를 플레이 할수록 느껴요 안 익숙해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문이 닫혀있네 일러는 참 잘 뽑았네 여기도 막혀있고 어? 프레디 부를 수 있네? 어디가서 지금 발작 소리가 멈췄지? 저기 프레디 아저씨 저쪽 위쪽에서 소환된 것 같은데? 아니 소환 시스템도 진짜 이상해요 캐릭터 주변에서 생성되는게 아니라 꽤 멀리 생성돼서 올 수 없는 곳에 소환돼가지고 어 맞다 어우 깜짝이야 야 너 타고 다녀 어 배터리가 얼마 없네 근데 이 노란색 체인은 어떻게 못 부수나? 아 배터리 너무 빨리 닿으면 안되겠다 아 배터리 너무 빨리 닿으면 안되겠다 일단 나갑시다 어 여기도 히든이 있어 어 프레디 업그레이드? 엥?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여기 저장 또 있다 여긴 뭐지? 여기 뭐야 어? 어 나타났다 아 얘는 환풍구에 오래 있으면 무조건 나타나 뭐 이벤트 이런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요? 어어 여기까지 오네? 여기까지 오시네요 통 슬라이드 아아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거야 이거 맞아? 왜이렇게 빙글빙글 좋다 이게 또 어디야? 예단 세이브 허어 비투원 감사합니다 비투원 감사합니다 컴온 프레디 투에 나오는 신형 프레디에요 귀엽네 반갑다 야 진짜 아우 죄송합니다 쩌 제잎 제잎 이라 자 야 나 또 오면 안되는 곳 와버린거 아니지 아아 이게 오픈 월드 형식의 맵이다보니까 막 진행루트가 아닌데도 내가 와있고 그래 오 여기 숨을 수 있다 왜 때문에 아니 여기 어디야? 이게 뭐.. 어? 얘, 얘 이름 뭐였죠? 퍼펫이었나? 퍼펫 인형인데 어? 방금 컬렉트 뭐 떴는.. 아 이거 비자페즈 프레디가 뭐지? 배터리 업그레이드 이런건가? 저장 한번 하고 올까? 쒸 쒸 살벌하게 돌아다니네 안가아아아아아 오케이 오 열심히 수집을 하고 오케이 여유롭게 뭔가를 또 파밍할 수 있.. 어이 이거 빨리 또 갇히면 안 돼요 이거 아니 뭘 콜렉트 하라는데 오 에이 좀! 아 여기 상자가 있구나 오지 마세요 멍 속상해요 저 아이씨 걸렸네? 비켜봐 얘들아 어디 올라가야되 이거 저기이 길 건너편에 길이 있나? 아 이거 길을 못찾겠어 치카 사라졌어요? 잘 됐다 좀 안전하게 돌아가면서 오씨 얘네를 따라갑시다 안걸리게 좀 진드거니 보자구요 아 아 렉 좀 진짜 둘러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될거 아니야 프레임이 여기까지 온건 참 좋네 아아 뒤쪽에 문이 있구 오우 열린다 다행이다 와 길 더 없는줄 알고 아까 치카한테 쫓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문을 못봤는데 여기가 어디야? 이야 이게 진짜 맵이 엄청 낡구나 여기 보안 레벨업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안 레벨업 할 수 있어요 어떡해 다 쳤 치카 방미 there's only one security door 흠 how unfortunate but i have good news it looks like you can access the fazbeer online pizza delivery system through that console what? how is that supposed to help? 치카 loves pizza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치카가 피자를 좋아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CCTV를 한번 볼까 와 여기 어디야 콘솔로 피자를 시키래요? 아아 아 지금 밖에 있는 애가 피 그 치카구나 뭐야? 나 나 피자봇이야 사용설명서에 맞춰서 하래요 소스 소스가 필요하대 소스 배터리가 닳고 있어요 소스 소스가 어딨냐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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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띌얼 치즈 예아 베베 쭙 아니 소리가 왜이래? 거의 싸는데?! 오, 좋다 최신 기술 Not meat stop 난밋, 스탑 난밋, 난밋 난밋 난밋이라며 누가봐도 고긴데? 자, 이제 구울 시간이에요 베이크 어딨어요? 베이크 이건가? 나 배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됐다, 이제 이걸 치카한테 주면 돼? 오, 로봇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이제 이거를 배달, 자동으로 배달해준대요 피자! 오우 배달이 완료됐대요 아, 치카한테 뺏겼는데요? 맞아, 이거? 자, 치카 갔어요, 지금 피자 먹으러 아, 이 밑으로 내려갔구나 여기 아우, 렉 걸려 진짜 로케이트 어? 어? 앗 뭐라구요? 미션 업데이트 됐는데, 뭐라구요? 뭐라고 업데이트가 됐을까? 정말 궁금한걸? 살려줘 뭐야, 여기 막혀 기다려봐, 일단 미션 좀 보자 아 뭐라했놀 로케이트 더 로딩 더 컨트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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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그 달성하지 못했던 미션이 지금 달성이 되면서 새로운 미션이 생겼네요 키친이 여기구나 어쩐지, 갑자기 미션이 갱신돼가지고 뭐, 뭐했는데 갑자기 미션이 갱신돼 했네 여기 되게 넓다 여긴 또 어디로 통하는거야? 야아 진짜 맵이 너무 넓으니까 뭐야 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미션이 뭐죠? 뭐 어디로 가라는 거 같은데 나 나도 영화 잘 몰라 쉿 조용히 있어 여기가 어디냐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왜 이리로 오세요? 다 잤나 아 왜 책상 밑으로 못 숨어 와 여러분 진짜 이거 하아 이거 맞아? 맵이 너무 넓어 플레이 타임 한 10시간 나오겠는데요 돌고 돌아서 여기로 왔네? 야아 기가 막힌다 돌고 돌아서 치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 하하하하 오케 왔노 아직도 피자 열심히 먹고 있어? 꼭꼭 씹어먹네 오래 먹네 아이씨 야 청소로봇들도 다 렉 걸리고 있어 지금 왔라노 왔라노 이러지마라 좀 어어 어어? 여긴 어디야? 아아 진짜 맵 미쳤네 진짜 아니 내가 맵 디자인을 진짜 진짜 건물처럼 정성스럽게 한거는 왜 이렇게 무섭게 있냐 이거 히든 이해를 하거든? 정성스럽게 한거는 맞는데 게임을 게임답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건물을 짓는거면 와 여기 샤워실도 있네 이렇게 하는거 좋아 엄청 잘 만들었어 문제는 우린 게임을 하는거잖아 이게 맵이 엄청 넓으면 그 분할해서 약간 로딩으로 맵 플레이하는 일부 뭐야 뭐 떴는데 일부만 로딩을 해서 렉을 감소하게 하거나 아 그래야지 맵 하나 통째를 이렇게 커다랗게 다 로딩을 하니까 렉이 엄청 걸리는거 아니에요 저기서 왜 세이브가 있냐 저 어떻게 가요? 어 그리고 못가는 장소는 좀 잠가 놓든가 여기는 지금 가는 곳이 아니다 하면 좀 잠가 놓지 플레이어가 동선을 모를 경우에 좀 이렇게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냥 완전 오픈월드에요 이거 오픈월드보다 더 심각해요 오픈월드는 맵을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퀘스트가 여러 곳에 있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건데 이거는 미션이 있잖아 그 퀘스트 목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얘네가 인도를 안해주니까 그냥 정말 쓸데없이 동.. 에헤헤헤이 개색! 쓸데없이 동선이 엄청 늘어나는거야 플레이 타임이 그냥 어거지로 늘어나는거라고 나 이거 좀 먹을게요 가만히 있어라이 아니 근데 치카 저렇게 먹는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여기서 이거가지고 쏴아악 아 깜짝이야 뭐.. 눈마 아아앗 지금 보니까 얘가 Roman 로봇이어서 먹은 다음에 도로 다.. 도로 다시 뱉네 얘가 어디야 냉동복 뭐 있을거 같은데 되새김질 흐하하하 아, 여기로 가는거 맞어? 일단 미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미션을 치카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몬티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몬티 골프장으로 빠즈 카메라를 찾으러 파티 패스를 이용해,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있는거랑 이 맨 밑에 로케잇더 로딩독 컨트롤즈 그니까 로딩독을 그... 뭐라고 해? 제어실 제어실로 가라는데 그러니까 로딩독이 어디냐고 이건 뭔데 버튼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있냐 프레디를 불러서 프레디가 누르게 해보자 시점이 너무 높은데요, 이거? 안 되네? 야, 그리고 배터리 한 칸 늘었다! 나 아까 그 업그레이드 먹어서 배터리가 한 칸 늘었네 아, 뭐야? 총을 쏴 지도도 없냐고요? 지도가 있긴 있어요 전혀 못 알아보게 있어요 확대도 안 돼? 아니, 이걸로 어떻게 알아봐 진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아, 내가 볼 줄 모르는 건가? 지금 지도를? 원래 이게, 이게 아닌가? 아, CCTV에 맵 이름이 나오긴 해요? 오오 오오 오, 여기가 로딩독인데요? 로딩독인데요? 라퍼룸 와, 로봇 진짜 많네 여기가 로딩독이네 여기잖아, 코앞에 그럼 여기가 컨트롤러? 뭐야? 왜 안 열려? 다 잘 되다가? 여기 화장실이라고 지금 표시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 화장실이라고 지금 표시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긴 또 어디냐? 일단 가방이 있으니 줍는다 저희가 여긴 무슨 장소야? 뭐 다른 길이 있는거 같지도 않고 아니 진짜 이런 장소 왜 만들어놓은거지? 이거 히든있나? 와 히든있네 어 이거 왠지 업그레이드 쉬게 해줄것같은 아이템 골드 치... 야 이 개색깨! 자! 안녕히 계세요 으어 야야야 이 개색! 아 어디서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 참 불쌍하네 이거 누르면 어떻게 해야돼 여긴 쓰레기 버리는 것 같은데요 왜 여기로 올 수 있는거죠 어 왜 안 움직여져 왜 왜 보고도 못 본척 해 너 왜 이 악물고 못 본척 해 너 왜 왜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해 왜 왜 그런거야 너 왜 지 멋대로 막 돌아다녀 어 너 왜그래 야 이상해 뭐야 왜 저래 여러분 지카가 쫓아와요 정비 아저씨들 정비 로봇 징 정비 로봇 징 막아줘 어 홀리 씨앗 왜 내 뒤에 있어 또 아니구나 앞이구나 풀렸냐 어그로 풀렸냐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또 어디야 어째 와본 곳 같다 왔었네 오늘 안에 넘어갈 수는 있죠 확신은 못해요 이거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네 또 타보고 싶게 생겼네 하아 타보고 싶게 생겼네 근데 미션은 로딩도 까는 거 맞아요 여기 메인인데 여기 메인인데 뭐 이런 데가 있네 뭐 이런 데가 있네 흐흐흐흫 흐흫 아아 진짜 간음을 못 잡겠네 간음을 못 잡는 건 뭐야 간음을 못 하겠네랑 감을 못 잡겠네를 합친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깜짝이야 아휴 요리사 로봇성도 처음 보는 거 같네 저기서 가만히 있어 저기서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더러워 버그 걸려서 안 움직이는 건가 이벤토리에서 옷 착용할 수 있냐고요 아뇨 그냥 수직품이에요 저거 의미 없어요 안녕 망가진 문이군요 저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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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에 점프 기능을 넣어놓은 이유는 진짜 딱 하나야. 그냥 버그로 엔딩 빨리 보세요예요. 이건 진짜. 점프가,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1도 필요 없었는데, 점프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점프를 넣으려면 좀 제대로 넣던가. 그, 오브젝트 넘어갈 수 있게. 그렇다고 점프를 높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막, 막 오브젝트 이렇게 낑겨가지고 막 점프하면 또 올라가져. 아,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프레디를 보셨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갈피를 전혀 못 잡고 있잖아요. 이거 훈수 좀 받을게요. 이, 루트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퀘스트 지금 진행도 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프레디 안 불러줘. 그, 고화종이 저기 또 뭔가, 붉은색으로 빛나는, 기계같은게 있는데, 에이. 턴온 더 제너레이터 폴더 트래시 컴팩터. 미션을 달성했대요. 나 이런 미션 잊지도 않았는데요? 네? 네? 미션 받지도 않았는데 달성돼 버렸는데요? 네? 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야, 나 이거, 엔딩 볼 수는 있, 있을까? 나 이거 계속, 루트가 점점 꼬이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일단 발전기 틀었으면은, 이제 뭐 압축기 같은게 작동이 되는건가요? 여기인가? 이거 지금 진행되면 안되는 미션인데? 야, 그리고 아까는, 프레디 여기 불러졌었는데, 왜 여기선 안불러져? 그리고 이제, 쟤 뭐해? 야동과? 이 버튼은 왜 안돼? 이 버튼은 왜 안돼? 야, 이 정도면은 고장나야되는거 아니야? 이 정도로 총 많이 맞았으면? 하아, 나 진짜 어떡하냐 이거. 포기해야되나? 일단, 이게 정말 다행인게 뭔지 알아요? 일단 버그로라도 엔딩 하나를 봤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난 당당하게 손을 뗄 수 있어. 어, 엔딩 봤잖아요. 아, 처음부터 다시 하기엔 좀 에바고. 그쵸? 아니, 나 진짜 어떻게 해야돼? 저 로딩도, 뭐 하얀 버튼, 에이! 하얀 버튼, 누를 수도 없잖아 지금. 내가,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돼 여기서. 누군가에게 훈수를 받아보라고? 아까부터 받고 있었어요 우리. 훈수 지금 대환영이라고 막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궁금한게 이 버튼 뭐예요? 아아, 이게 압축기 버튼이야? 야, 그럼 왜 아까는 왜 눌렸어? 아까 버튼 눌렸잖아. 그것도 버그야? 그니까 여기에 지금 뭘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치카를 압축하려면. 치카 어그로 끌만한 거를 뭘 찾아야, 야 된대. 찾아 쓰레기장에다 놔야 된대. 아, 그만 좀 잡아. 저지? 피자, 블라스트, 레이저, 태그장 사무실에서 볼링패스 얻고, 보니의 볼링장에서 뒤쪽 사무실에서 몬티 미스테리 믹스 얻고 나서 압축하면 돼. 도대체 뭔 소리야? 하하하하하하 뭐라구요? 자, 올라왔어요. 이제 뭐 할까요? 여기에 볼링장이 있다고? 뭐요? 아,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치카야, 나 세이브 좀 하자. 치카야, 나 세이브. 뭐지 좀 봐봐. 볼링장은 어딨어? 크레디 얼굴 간판 왼쪽편에 있어요. 크레디 얼굴 간판 왼쪽편. 크레디 얼굴 간판 왼쪽편. 크레디 얼굴 간판 왼쪽편. 크레디 얼굴 간판 왼쪽편. 왓 더 팍? 와, 뛰어오는거 봐. 눈이 맛이 갔어, 얘. 뭐야, 여긴 왜 열려? 오, 여기 어디야? 오, 여기 어디야? 여기 세이브가 또 있네요. 에? 에? 저기... 나 내려지지도 않아. 하... 하...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나 안 내려져. 나 프레디랑 지금 융합됐어. 저장도 안 돼. 플래시라이트 원래 프레디 안에서 충전이 돼요? 야, 이거 융합돼가지고... 배터리 무제한이라거나 막 그런... 거 아닐까? 오, 그럼 개꿀인데. 오, 문제가 생겼어요. 일로 못 가요. 오, 배터리 다네. 야, 배터리 달면 그럼 자동으로 내려지겠지. 그니? 배터리가 다 달았는데 안 내려지면은 그게 제일 꿀인 거고. 당당하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 시가 부수는 쪽이 원래 프레디가 없을 때 가는 거라서 프레디가 더 이상 불러지지 않아야 하는데 버그로 인해서 프레디랑 융합하게 된 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렉은 또 왜 이래? 와, 나 이거 진짜 하차선언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짜 지금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 보는 게 맞는 거 같아. 루트 다 잘 타가지고 무사히 엔딩 본 사람들 방송 가서 보세요. 나 이거 하차해도... 이 정도면은 솔직히... 아무 말 안 하지 않을까? 난, 난 노력했잖아. 여긴 또 어디야? 오, 배터리 낮아. 내리고 싶어. 진심 내리고 싶어. 이 키를 원래 누르면 내려져야 되거든, 여기.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 환풍구 그거네. 괜히 왔네. 내려져라, 제발. 내려져라. 차라리 내려지는 게 제일 낫다, 지금. 오! 왜 프레디가 날 공격해? 아, 진짜. 와... 진짜 어질어질하다. 배터리가 다 되면은 프레디가 날 공격해요? 원래? 아, 원래 배터리가 다 되면은 프레디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려지는 게 아니라? 몰라요? 버그인지 아닌지도 몰라? 아, 배터리가 다 달아서 세이프 모드가 꺼져가지고 그렇다고. 아, 그럼 원래 그런 거네? 아, 나 자동으로 내려질 줄 알았는데, 야... 공격을 하는 시스템이었어. 자, 그래서 볼링장 어디야? 아, 올라가야 돼요? 아, 이게 루트가 진짜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면 내가 바로 할 의향이 있거든요? 진짜. 어, 여기 맵 좀 보자. 아니, 진짜 개대충 만들었어, 맵을. 아, 진짜 찢어버리고 싶네. 아, 저건가봐. 야, 3층이다, 3층. 여기 가자. 야, 여기 지금 가지기는 하는 걸까? 근데? 티켓 없지 않나? 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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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 왜이래. 왜이래! 아, 야! 진짜, 이씨, 루트, 쟤, 개같이 움직이네. 다쳐! 티켓! 어, 사용이 되네? 셧업! 오, 나 이제 드디어, 드디어 진행루트 타는 거야? 진짜? 제발, 제발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해주세요. 이, 도면. 하, 하면, 1, 2, 3, 4, 2, 4, 3. , 4, 2, 3, 4. 1, 2, 3. 5, 3, 4. 5, 6, 4. 하, 기도 메타까지 해야돼, 게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런거를 다 못보고 내가 끌생각을 했다니 정말 버그때문에 여기가 진짜 볼링장이지? 아까 옆에가 아케이드장이고 아 같은곳이네요 같은곳으로 통하네요 우와 버니 귀여워 여기 숨을 수 있어? 뭔소리야 와 근데 볼링장 되게 크다 라인이 몇개야? 22개 야 와 피자빡이 진짜 성공했네 와 오락기도 몇개야 플레미닛 그 프레디 업그라는 곳 가셨었나요? 어 갔어요! 거긴 갔어요 거기는 갔었어 왜이렇게 조용해 여기 뭐해야돼? 뭐해야되지 여기서 경비병한테 레이저 쏘면 안맞아요 그냥 관통해요 와 그래픽 사실적인거 바닥에 비친거 쟨 왜 저기서 굳어있어요 뭐지? 오 쟨 좀 봐 서빙하는앤가봐 서빙로봇 어 여기 무대 닫혀있네 깜짝이야 야 이거 프레디3에 나오는앤데? 여기도 분위기 왜이래요 아니 그래서 목표가 지금 우리가 어떤거를 하고있는거지? 이거구나 파인더 몬티 미스테리 믹스 인 보니버울 보니버울에서 몬티 미스테리 믹스를 찾아야됩니다 지금 네 왼쪽에 적어요? 이거요? 이거요? 몬티 미스테리 믹스를 얻었어요 드디어 근데 이것만 얻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뭐 뭐 치카유인 하렴 아 여기 또 나오는구나 유즈 몬티 미스테리 믹스 인 키친 컴팩터 아 이제 돌아가면 되는구나 어 어떡해 어떡해 야 청상로트로 돌아온거 같애 너무 기분이 좋아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없었으면 저 이거 절대 해볼게요 절대 여기 있는건데 또 어디로 빠지는거야 그냥 하라는 것만 그냥 빨리빨리 하..해야되나? 이게? 맵을 둘러보지 말고 어 이거 또 골든 멋있갱이 나올거 같은데 이거? 뭘까요? 어 골든 몬티 으야 골든 피규어가 가장 얻기가 어렵나봅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골든 치카도 완전 구석에 있었잖아요 지금 죽어가지고 아마 인벤토리에는 없을텐데 피규어도 아냐 그림이야 미친 골든 프레디 골든 몬티 근데 이거 얻어서 뭐해 도대체 야 그리고 더 놀라운거 뭔지 알아? 시큐리티 배지가 각 배지마다 레벨이 써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다 똑같은거에요 지금 그니까 내가 레벨을 뭐 얻었는지를 확인을 못해요 인벤토리를 통해서 진짜 정신나간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떡하냐 나 이거 불평볼만 하면은 또 보시는 분들 불편해하실텐데 이렇게 불편해할거면 그냥 게임하지 마시지 이런 댓글 달릴까봐 나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는 그냥 깔거 까면서 어 칭찬할건도 칭찬하잖아요? 일단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녹, 녹티가 너무 아쉽잖아요 이게 어? 우와 아이 참 맵디자인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다니까 와 와 이렇게 음료수 파는거야? 와 진짜 맛있겠다 허어 아이스크림봐요 대박 이야 볼링치면서 여기서 아이스크림먹고 여기 이 바에서 막 구경하고 진짜 재밌겠다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서 친구들 이렇게 볼링 치는거 구경하고 아아 맵디자인은 진짜 잘했다 실제로 있는 건물 같애 저기 어떻게 안 놓고 저렇게 있냐고? 뭐 모형이지 않을까? 손님도 없는데 저렇게 두고 있는거 보면은 희든 아이템 없나? 아아 야 엘리베이터 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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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너네가 여기있어? 왜? 왜? 왜 너네가 여기있냐고 나 저장도 안했는데 지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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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야 프레디 불러야된다고? 어 왜 또 프레디가 불러지지? 원래 지금 프레디 고장났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프레디가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못오고 있어요 아 나 왜 괜히 여기와가지고 프레디 제발 와줘 프레디 제발 와줘 오케이 가까이 와 임마 벨을 열어 벨을 열으라고 아저씨 야 벨을 열으라고 으아아악 이 새끼 너도 너도 한통속이었구나 이제서야 정체를 밝히는구나 이 쓰레기 같은 놈 어? 반응을 하긴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 여섯발을 충전하고 다 쏘면서 갈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어 가 나 여기서 절대 죽일 수 없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뛰어오지마 이씨 어? 어? 저장 아니 샹 내가 버그때문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무섭게 하드코어보드를 해야돼? 얘네 얘네 뭔데 너 어쩜지 쟤네 왜 저기서 껴서 안 움직여요? 나 이거 엘리베이터 어떻게 어떻게 타라고 안녕 와 아 원래 저기가 막혀있어서 버그 그러니까 원래 정상이면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를 못타요? 엘리베이터 못타는게 정상인데 내가 지금 타버린거야? 어떻게 해 야 나 버그 제발 정상루트에서 벗어나는게 난 더 문제야 지금 아 원래 한 다섯마리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나한테 다 온거야 아 아 근데 다른 루트로 가면 그럼 어떻게 가야돼 아 일단 이거 아 몰라 아 일단 왔으니까 부엌으로 갑시다 뭐가 됐든 야 그래도 총이 좀 유용하네 세이브 한번 하고 불러오기 한번 할까요? 불러오기 한번 할까요? 지금 크레디 불러도 아니 왜 3층에서 소환이 돼? 아니가 1층인가? 어디서 오고 있는거야? 아 멀리서도 온다 너 배 안열거지? 아 참 희한하네 불러오기 한번 해볼께요 불러오기 한번 해볼께요 또 어디서 오고 있냐 또 어디서 오고 있냐 아아 야이 렉봐 로딩렉 제정신이냐고 배를 열어줄까요? 배를 열어줄까요? 또 쳐다보고 있을까요? 배가 안열리는게 정상인건가? 근데 또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또 프레디 타질거 아니야 안내려져 또 이런 확정 죽음이잖아 저장도 안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토리를 건너뛴 거예요? 프레디가 고장나는 장면을 봤었어야 됐는데 저는 지금 한번도 못봤거든요 아 이 이 그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건너뛰면 어떡해 프레디가 어디서 고장나는데 그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난 이후에 고장이 나는거죠 그니까 한번 고장나서 그 업그레이드 장소로 가서 업그레이드 한번 한 다음에 다시 고장이 나는거지 이거 조명 로딩 왜이래 여러분 여러분이 고장난다는 그 장면이 뭔지를 저는 모르니까 일단 고장이 한번 나긴 했었거든요 그 문드랍한테 잡혀가지고 한번 이제 그 업그레이드 실로 끌려갔었는데 어 그럼 정상루터 맞아요? 아 그러면 맞아요? 아 그게 고장난거야? 아니 근데 업그레이드에서 업그레이드 다 한 다음에 프레디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따라오는게 정상 아냐? 그때 이후로 정상 작동하긴 했었는데 중간에 건너뛴 구간이 있는건 확실한거 같죠 아 깜짝이야 뭐야 이게 걸리네 여기로 가면 안되는데 내려가야되는데 여기에서 열리네 어딘가 문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어디지 어디지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다 튑 어떻게!!! πε cuts 어쨌든 내가 진행이 불가한 수준까지 루트가 꼬여버렸다 것 하면 그냥 ieves brainstorming 하아... 내가 그만둬도 미워하지 말아줘 난, 난 정말 노력했어 아니, 어떤 분은 댓글을 그렇게 달더라구요? 아니, 좀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게임을 까셔야지 자기가 이상하게 플레이 해놓고 버그 걸린다고 뭐라고 하시는 건 막 이렇게 쓰는 거야, 댓글을 와, 근데 너무 빡치더라구요 아니, 나, 내가 뭐 버그 찾으려고 막 몸을 비벼댄 것도 아니고 이상한 곳에 가서 나 정말 정상적인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했는데 지금 버그가 걸린 거거든? 그리고 이건 버그가 맞아! 버그... 아, 제작진이 그렇게 댓글 달았나? 그럼 이해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왔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야, 빨리 훈숫어봐 나 또... 난리나는 거 싫어 키친 콤팩터에서 몬티미스터리믹스를 쓰래 그, 그거 어디서 쓰는 건데 아, 압축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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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고? 여기에다가 어, 이거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어, 어떻게 쓰라고 그, 뭐야 지금 여기 서있는 곳에다 아아... 어, 방금 뭔가 뜬 거 같은 여기 있다 됐다 됐어 이제 어떡해 이 치카 올 때까지 기다려? 아, 그리고 이제 버튼을 그냥 눌러요? 아이, 개색! 진짜 이거 계속 왔다갔다 해 득득거리면서 눌렀다 와,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된 연출이 치카야 미안해 잘가 진행루트를 위해서 진행루트를 위해서 어, 걸렸어 야, 대걸레가 걸렸어 야, 압축기 힘이 왜 이렇게 약해 오오오오오 과감하다 헉! 와, 그레고리 무서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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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야 썸네일 각이다 빨리 찍어 헉 완전 고장난거야? 뭐야 E를 눌러서 콜렉트 아 목소리 이제 떼갈 수 있어요? 와 치카의 주둥이 대박 아 이제 부품을 다 모아가지고 프레디를 고쳐줘야되는 그런거구나 하나씩 애들을 다 하나씩 조지면서 부품을 모아야되는거군요 이제 닭 닭 사자우를 써가지고 문도 열고 스턴도 먹일 수 있다고? 먹겠스누 쩝 쩝 쩝 아 프레디한테 설치해야된다고 와 나 지금 루트 진행되서 너무 기뻐요 진짜 와 너무 막막했었는데 에헤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이 버튼은 뭔데 안 눌리고 저쪽 건너편엔 뭐가 있는거 같고 일단 가자 오야 갑자기 렉이 엄청 걸리는데요? 잠시만요 어 오야 여기 렉이 엄청 걸린다 여기 프레임드랍 실화야? 아 일단 빨리 벗어나자 여기 어 풀렸다 풀렸다 다행이다 어 풀렸다 풀렸다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괜찮아졌죠? 뭐야? 누가 여기서 노숙했어요? 저게 발전기 같은게 있네? 뭐지 이거? 뭐야? 뭐야?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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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얌 눈이 맛이 같는데? 엥? 아리 발전기 어디있어 엥? 엥? 안보여 이제 말을 안하고 조용히 뛰어오네요 아 아까 닫혀있던 문이 열렸어요? 그..그게 어딘데? 아..이게 맵이 너무 어두우니까 어디 꺼진진 모르겠네 야 그럼 맵이 일정 구간으로 가면은 렉이 엄청 걸리거든요? 여기.. 아 발전기를 틀었으니까 이제 이 버튼이 눌리는 건가? 아..야 진짜 동선 그지같이 만들어놨다 와 진짜 게임 더이상 욕하기 싫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레기야 어떻게 이렇게 레벨 디자인을 해놨지? 이걸 길을 합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제 점프를 해야되는 필요성을 느끼네요 야 내가 프레디로 유명해져서 진짜 프레디 정말 욕하기 싫은데 이건 정말 프레디 이름에 먹칠을 하는거야 아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놨대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난다고? 어 나 궁금해 떨어져볼래 세입했으니까 떨어져봐야지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로? 어어 어어 아 우와 아 저런 연출이 있었어? 오 이건 오 이건 좀 괜찮네 아니 난 또 버그 걸려가지고 못올라온다 막 이런건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아 내가 게임을 너무 이제 불신하게 됐나봐요 오 폐기물 애니마트로닉스가 밑에 있었구나 저렇게 살아있네 아직도 대박 근데 저것도 이제 약간 좀 잘못 떨어지면 저런 연출 안나오고 이제 밑에서 가만히 오케 올라가노 이 이런 것 나타날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초록색 루트잘 따라서 발전기 틀고 바로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거죠 뭐야 왜 밑으로 돼있어 이거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거야? 아니 뭐갔지? 아 다시 올라가지네 전선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아까처럼 죽는다 이거죠 뭐 어떻게 여기있냐? 전선 따라서 죽읍시다 오 오 오 오케이 이제 돌아가야죠 세이브하고 갈까? 돌아가서 아 세이브 한 번 한거자 네 벤 네 참 네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아, 깜짝이야. 아이씨. 놀래라. 와, 나 프레디하면서 제일 놀랬어, 지금. 아, 뭐야. 여기 세이브 있었네. 치카 어디서 생겼어? 뭐야, 치카 그 사이에 억으로 풀렸네. 와, 다행이지 뭐. 여기는 지하주차장인가봐요? 그죠? 폐쇄된 지하주차장. 왜 경비는 못 쏴? 자, 정말. 치는걸 들어온다. 마지막 갈증이 있어. 다 키고, 다시 돌아가야 돼? 여기가 열린건가? 지금? 전기 해가지고. 잠시만요. 와, 왜 이렇게 어두워. 아, 경비원은 헤드샷으로 쏴야 된다고? 아, 머리 맞춤면 맞아요? 나중에 해봐야겠다. 에? 뭐? 뭐야? 업그레이드 프레디 인 파츠 인 서비스. 그, 재정비하는 곳 가가지고 프레디를 업그레이드 하래요. 갑자기요. 뭐야? 월드 포스터. 어, 떨어져버렸다. 어디까지 올라가? 에이, 다리 부러지겠다. 엘리베이터 좀 하나 만들어놓지 이 정도면. 이게 뭐야? 진짜 비효율적으로 해놨네. 이씨. 다리 아작 나겄다, 야. 여긴 왜 있는거지? 이 키를 이용해서 문 여는거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와서? 여긴 또 어디야? 어? 여기 거기네. 그 부엌. 잠깐만. 아, 여기 원래 안, 안 열렸었는데. 반대편에서 우리가 열어가지고 이제 열렸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딨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저번에 먹었었는데 죽어가지고. 세이브가 안 됐었구나. 월드 포스터. 먹었으니까 세이브 한 번 더 하고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아. 그러면 이제 점검실로 다시 가야되네? 왜? 언제 돌아가, 너. 그러다 어딘지도 몰라. 기억 안 나. 뭐요? 꺼져. 아, 머리 쏘면 된대지? 도와줘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쟨 되지도 않네 로봇 주제에 인간한테 사태 지르래? 아 왜 니 멋대로 자꾸 리젠 되냐? 아니 왜 자꾸 리젠 돼 나 넘어갔잖아 너 떨쳐냈잖아 아니 막 계속 생기는데? 저 뱅! 뱅! 하는 소리가 아아 그건가보다 로봇이 아까부터 계속 그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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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판정이 지금 몰아서 나오나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설마 엘리베이터에서까지 나타나진 않겠지 자아 무대에서 내려가면 되나? 무대까지 간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면 되나요? 엘리베이터 다시 탈 수 있나? 우리 저번에 그 프레디랑 같이 내려갔었었잖아 지금도 내려갈 수 있나 모르겠다 가운데 있는 버튼 누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쟈! 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바로 이어지네 정비실로 개꿀이다 이거 브레디 브레디는요? 큐버튼 누르면 알아서 따라오지 않을까? 어 잘왔네 들어가 여기 보이스 업그레이드 예에에에에에에 언제 들어갔노? 자 빠르구만 아앜 세이브 한번 하자고 좋아 세이브하고 올래 프레디 조금만 기다려 무서우니까 에러 걸렸으 망했으으 세이브할걸 지금이라도 취소해볼까? 안되네 여기서 틀리면은 프레디가 날 죽인다고? 뭐 얼마나 어렵길래 이때까지 만났던 미니게임들은 전부 다 난이도가 엄청 낮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긴장되잖아요 하나씩 벗기면 된대요 왜 안내문이 계속 짜증나게 왜 안내문이 계속 짜증나게 네? 아 이때까지 했던거 다시 원래대로 눌러야되는건줄 알고 진짜 개깜짝 놀랬어요 어 어 뭐야 소리 왜이래 원숭이 소리가 나 시카 목소리를 이식중인가봐 시카 목소리를 이식중인가봐 시카 목소리를 이식중인가봐 어우 좀 어려워졌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른쪽 아래 팔이 생겼군요 갓게임 생각나게도 모르르지 액티베이팅 비니쉬 업그레이드 예앰아아 치카스 보이스박스 레프트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치카의 사자우를 마음껏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으윽 이거 어디서 났네요 치카가 괜찮냐고 걱정하네요 작동하긴 한다고 얘기를 했죠 어 거짓말은 아니에요 뭐야 어 큰일났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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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여기다 오 이제 내릴 수 있어요 야 야 근데 프레디 목소리 지금 치카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거야? 아 무서워 어 괴물이 돼가고 있네 자 어 지금 두시간 정도 플레이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루트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일이 생겨서 세이브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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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ains